잡지 onto the top 디에이프움이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자 미드 쪽에서 한 락을 두고 아 여기 맞아 옐로우까지 뚫습니다 이게 뭐 뭐 실수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폭신아인 선수의 위치 자체가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일단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더블퀴기 당한거고 오! 최고의 힘! 최고의 힘! 아니 근데 플래시팩은 진짜 뭐 그냥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1대2입니다 메두사가 마무리 즈음에 해석 1명 자 여기까지만 봐도 TF는 무심만 하죠 그래도 마쿠가 옐로우 쪽에서 자 멜쎄은 툴리어 야 이거 둘은 큰데요? 오 앤쎄까지 하지마 앤쌈 근데 이 싸움은 와 잠깐만 앤쎄가 여기를 또 잡아줘버리면 경기가 아예 변수가 생겼죠 게다가 이제 버즈윌치 걸렸어요 지금 자 메두사가 오우 아우 진짜 빠르네요 자 앤쎄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설치만 돼도 감사합니다인데 아쉽게 됐어요 원하는 대로 돼요 원래대로라면 사실 교전을 안 해주면 DBM이 말리는 그림인데 자 이거 진짜 다 추가하죠 자 다시 한 번 오 잠깐만요 플래시백 자 설치 안 됐습니다 자 네스 선수는 여전히 엘로죠 와 플래시백 아니 근데 진짜 플래시백에 저 좌우 이후에 앉고 쏘는 헤드의 힘이 진짜 매섭긴 합니다 자 덕분에 안에 들어온 건 아예 모릅니다 베인에게는 아쉽지만 뭐 어쨌든 저두 한번 영역을 먹어놓고 한번쯤은 사실 DBM도 돌려야 되는데 네 오 이거는 약간 콜미스가 났네요 DBM 자 한경실 트레이드 자 3대2가 됩니다 원래는 여기 메이가 먹어줘야지만 설치가 되는 그런 작전이었을 텐데 달콕과 다시 한 번 살아났어요 죽겠어요? 의로운 죽음이었죠 이거는 이거는 진입해요 어 일단 들어오던 메일 선수가 끊겼습니다 어 잠시 엘스가 남았습니다 근데 안쪽에 죽인 거 모를걸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아 이러면 만약에 이거 잡히면 꼬채기 꼬채기 지금 10명밖에 안 남았어요 네스 그리고 마쿠 선수가 B 사이트에서 자 버디가 잡힙니다 이제 근데 스파이크를 드랍하고 와가지고 B 사이트 네 확실히 좀 많이 운영상황에서는 갈팡지팡하네요 지금 네 이게 뭔가를 아 이정도 우리가 심지어 걸었으면 교전해줄 만도 한 대라고 디벨을 느끼는 건데 사실 DRS가 나볼라라고 설치 적가지 안나가니까 앞으로도 못 갈게 하는데요 네 아 미드컨 에이브를 잃어버려 네스 한 명 이미 이거 사이트 안에 뚫었다고 착각하는 지금 같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경기까지 보면서 느끼고 물론 지난번 경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했지만 자 옐로우 쪽에서 그래도 이겨냅니다 TFM은 아마도 이 조합을 바꿔요 이쪽으로도 네스 오우 자 그 7대5를 위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7대5면은 또 몰라요 진짜로 자 오늘 네스 선수가 좀 많은 것들을 해주네요 자 일단은 해체 시간이 안될 것 같네요 이러면 네 많이 탔어요 와 네스 4킬로 마무리되는 전반전 선수들이 꽤나 올라왔습니다 미드 쪽에서 만났습니다 마크 2 와 아 네스 4킬로 마무리 오우 너무 빨라요 근데 이거 빠르긴 해요 자 이거 하나를 잡을게 아니고 아 이걸 안쪽으로 쏟아 일단 하나 포탑가 안쪽에 있는데 근데 이거는 DRC 스트랭 되게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있구나 그니까요 알려진 거잖아요 하지만 앞쪽에서의 싸움 근데 이래서 모르게 됐어요 경기가 TFM 지금 어 플리시백 발가락이 다 보여가지고 네 자 스크린 쪽에서 어 플레시백 아 와 너무나 이게 타이밍이 결국에는 메이도 이기려면 무리해야 되는 걸 알아서 저렇게 영역을 과감하게 먹어준 건데 없는 척 그리고 메이는 내가 있는지 모르니까 판건데 지금 없다고 생각하면 아 아 그럴 수 있어요 나 소바 있다 어 좋아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낙관 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거 지면은 또 두 점에 어 어 어 진짜 얘 저거 포탑 믿고 있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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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m 어 어 어 자, 버즈를 잡고 자, 맞고 2대2 야, 근데 풀백 궁극해 있거든요? 아, 살았어요! 아, 살았어요! 일부러 스크린에서 각 벌려놨어요, 풀백이 자, 이렇게 잡습니다! 플래시백! 오, 하나씩 할 수 있다 진짜 무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버즈가 2명, 100명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거는 와, 이야! 자, 버즈를 잡아냈습니다 오, 맞고! 오, 이거 오프 드랍빈 거 물론 이제 자금이 없진 않아요 오, 이렇게 잡아냅니다 설치된 자리에서 오, 와! 폭시나인! 깊숙하게 파고들면서 마무리의 폭시나인입니다 13대7로 첫 번째 맵, DRX가 피해망등 대박이에요, 데스 오, 오, 둘 다 빼고 포터에 숨어있는 폭시나인입니다만 4명입니다 자, 위치를 계속해서 일곱 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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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싸웠어, 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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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털이랍니다 대인 반응 아니, 포터 빌박이 와, 버즈! 야, 들어간 메두사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일단 사이트 내부는 비었습니다 자, 마켓 좀 들어왔는데 오, 플래시백이 너무 빠르니까 커버 너무 잘해줬어요 예, 와, 공격적 아, 근데 확실한 게 될 때까지 일단 잘 버텼습니다 자, 보증한테 메두사 잡았습니다 자, 플래시백까지 9명 와, 이거 도전으로 해결하나요, DRX? 자, 아래쪽에 한 명씩 그러면 네스만 남습니다 1대3입니다 아우, 플래시백 이거 3킬로 마무리 자, 이거 설치점만 잡으면 돼요 10초 아우, 일단 보자 자, 플래시백 자, 설치 못해요, 설치! 시간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참아주면 됩니다 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요 자, 이렇게 일단 왜, 왜, 왜 여기 다 있어? 왜 윈도우에 스택이지? 네 그래도 도전으로 자, 그래도 도전이에요 근데 왜 이기지? 진짜 침착하네요 아 자 조금 났어요 자, 더블러! 네, 근데 각은 무조건 나올 거를 예상할 거예요 오우, 플래시백 플래시백 이러고 이제 DRX가 해야 될 게 이 맵에서만큼은 속도감을 좀 늦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메이가 그 DFM의 전진 플레이를 좀 줄 수가 있거든요 네, 아, 플래시백 선수가 들어오는 이게 없는 라운드에 5대3인데 모든 각을 다 다 기다리고 다 체크하고 네, 조금 더 나가요 둘 다 맞습니다! 아, 에이스! 플래시백! 자, 대망상 슈팅 자, 이제 매도사! 또 1번 매도사하지마 마코! 자, 헤첼 진행 중 와, 마코! 뭐! 착해! 에방이 폭시나 그래도 이거 그전가요? 자, 스팀 이길 분갑니다 자, 어우, 압도판이 들어와요 베인! 아니, 베인! 아니, 정말 스그로 와서 아니, 자, 메도사가 뒤쪽 백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버즈 오! 벗수! 화가 막 다 떠났는데요? 잠깐만 내 손을 내가 떠먹겠다 그냥? 아까 너무 골랐죠? 와라 와라 자 여기서 메이가 이야! 오늘 뭐 쇼트 채널입니다! 이야 메이! 아 근데 메이 대박은 대박이네요 진짜 근데 양쪽 엔틸이 이렇게 화끈하게 볼 맛이 있네요 확실히 사실 진짜 빗사이즈를 저렇게까지 들어가는 겸은 없는데 온대일입니다 스펙터 소리 듣자마자 자 폭신하고 지금 대기 중이에요 아 이러면 돼 대박! 서로 굿밥! 아우! 진타게 진타게 슬로우모션 그 자체! 아 나선 선수 3명 모두 C 메인입니다 C 왼쪽에요 네 왼쪽에 붙는 게 더 유리하죠? 아 네 이러면 오! 야! 베이스! 베이스! 자 플래시백 오! 아우! 아우! 같이 왔어요 플래시백! 아 근데 피 나인이 잘 붙어져가지고 이게 플래시백 톤이 왔는데요? 네! 열심히 연기했지만 남는 건 나 혼자다 아 박지맞습니다 결국은 백! 오! 마코가! 너 마코라면 모드? 피해망상? 근데 오늘의 메주타죠? 아! 마코! 아! 이게 마코죠? 와! 마코 다시 한번 컴백했습니다 마코가 오늘의 경기를 마무리해버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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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